데뷔러 왔네요. 자전거 타고 오셨네. 아니, 들어가지도 않고 물 앞에서. 집으로 도착했는데 안으로는 못 들어가고 돌아갈 때 어떤 철차를 겪어서 들어야 할 상황이 되게 어색했어요. 되게 이상한 기분이 되더라고요. 갑자기 남이 된 느낌. 와, 그래. 맞아. 어머. 주민분들이 삼각 이상하시겠어? 수상한 사람. 어. 아이고. 가족끼리 있을 때는 저런 상황이 전혀 없는데. 어머. 너무 놀랬어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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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, 어머. 어머, 이혼남이야. 그러고 도망가시는 것 같아. 어머, 저 사람 이혼했어. 그러고 도망가는 것 같아. 진짜 완전 수상한 사람. 도둑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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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ża인. Battery.